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지 통근 141호 1998년 3호를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 역사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민인호총 대타협에서 총파업 체력까지라는 기사입니다 민인호총은 1998년 2월 9일 임시대위원 대회에서 며칠 전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대위원 대회 인준 여부를 둘러싼 회의 끝에 대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잠정 합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정례고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정 의원의 합의안을 반대하고 또 민인호총 1기 지도부를 총사퇴시켰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임시대위원 대회와 합의안 부결 총파업 결의와 철회 그리고 진통 참으로 숨가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명부가 실리 어느 것도 챙기지 못했다 명분열의 상처만 깊게 패였다 회오리 바람이 활기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민인호총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교관대 유림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위원 대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고 대현대위원 대회 결의로 부결시켰습니다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단병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서 잠정 부결에 따른 총파업을 돌입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파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로게트 9697 로게트 총파업 이후에 파업 동력이 생기지 않은 탓에 파업을 철회하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노사정 합의안 무효하고 총파업 투쟁 조직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만 민인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파업을 철회하게 됩니다 준비 없는 투쟁 예고된 분열 뭐 이런 기사로 뽑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인호총은 사실 신리와 명분 다 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새로운 선거체제에 돌입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2기 민인호총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이가병 위원장 중심부라는 2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기 빽을 추천드립니다